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포용기를 해볼게요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먼저 포카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에 있는 거 문구신 거 알아요 일부러 멋있게 문구신을 했답니다 일단 여러분 담케 이거 문구점에서 2,000 얼마에 샀어요 엄청 싸게 팔아요 저희 동네에 담케서만 그런가요? 아니 문구점에만 그런가요? 여러분 문구점에서 담케 팔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팔아요 여러분 이제 질문할 거 있어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아하는 날이 몇일인가 맞춰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은 뭐냐면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맞아요? 맞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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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